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의 탑을 가져와 봤고요 이번 제 파트로 포켓몬은 여기 있는 우라우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탑의 주인공은 우라우스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우라우스는 우라우스 연격의 태세고 오늘 탑의 주인공은 우라우스 일격의 태세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아제미는 우라우스 일격의 태세를 이길 수 있을지 저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자 그럼 가볼까 첫 번째 트레이너 1층 선택 포켓몬은 고데이모아제 아 에스퍼 타입? 에스퍼 타입이 좋긴 한데 이번 탑의 주인공은 일격의 태세라고 했죠 악타입 기술을 사용해요 그러면 별로겠다 1층은 가볍게 랜덤 뽑기부터 가보자고요 자 상대는 성원숭을 내보내네요 자 그러면 수류 연태를 한번 써볼까? 빵야 그렇죠 원콤 좋아 개꿀 그러면 바로 럭키블럭가 보면 돌격조끼를 주네요 돌격조끼 나쁘지 않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기서 진짜 좋은 포켓몬 나와줘야 되는데 하나 아니 이런 포켓몬 나오면 가망이 없어요 둘 이런 포켓몬 나오면 가망이 없다니깐 셋 어 오롱털? 폐로리 타입? 악타입? 아 일단 나머지 까면 애매하다 어 애매하다 어 아예 오늘 일관성있게 격투 타입으로 가? 실화 소문 잡아? 아니 오롱털 한번 잡아 봅시다 너번 욕했거든요 오롱털 기술이 좋으려나? 저 오롱털 기술이 폐로리 타입 기술 새로 나온 폐로리 기술 같은데 영어로 돼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소울 크래쉬라는 기술이네요 오롱털 전용 기술 어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 공격 기술이 이걸로 가야돼 아이씨 그래 뭐 괜찮겠지 가보자 자 2층 선택 포켓몬은 팬텀! 어 팬텀 나쁘지 않은데 아 고스트 타입이니까 아 될 것 같은데? 이번 2층은 팬텀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좋아 오롱털 가보자고 자 상대는 림피아를 사용하네요 같은 폐오리 타입이잖아 자 소울 브레이크 좋아요 어 데미지 센데? 나쁘지 않은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특수 공격까지 떨구니까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토개키스 한 번 더 소울 크래쉬 어우 졸음 괜찮아 바꾸면 돼 오라우스 내보내주고 번개 펀치면 끝났겠죠? 번개 펀치 그렇지 컷 자 그러면 팬텀 내려가주고요 팬텀 기술 빨리 볼까? 팬텀 기술은 저주 쉐로펀치 기술 아개파동 아 좋아 역시 선택 포켓몬은 기술이 좋아 나쁘지 않아 좋아좋아 자 바로 3층 넘어왔고요 3층 선택 포켓몬은 일레돌이자드 아 별로야 이번엔 랜덤 포켓몬 뽑아 자 바로 팬텀 까미라 자 상대는 타타륜을 내보내네요 기습 그렇지 기습 한 번 써주고 어우 나 아픈데? 자 그러면 아개파동도 써주고 그렇지 팬텀 굉장히 강력하죠? 깜깜이 아개파동 그렇지 어우 나도 아파 오 피 2 남았어 휴 어떻게 피가 딱 2가 남냐? 자 아개파동 한 번 더 빵야 그렇지 길가르도 아개파동 빵야 아휴 잠시만 아 나 포켓몬 회복하는 거 깜박했는데? 아 괜찮겠죠? 아 잠시만 이거 안 좋은데? 잠시만 어? 이거 못 이겼냐? 우라우스? 볼컵 한 번 해주고 오케이 어 안 아파 왜 이렇게 안 아파 뭐야 볼컵 한 번 더 해주고 볼컵 한 번 더 해주고 아 이건 이겼다 응 자 술을 연탄 빵야 죽어 마브리 이번에 포켓몬 회복 제대로 해주고 격투 제트를 주네요 이거 우라우스한테 주면 되는 건가? 그 다음에 럭키블럭이랑 마토볼까지 챙겨주고 돌벽 조끼는 오롱톨한테 주자 그래 그 다음에 격투 제트는 여기는 우라우스한테 마지막으로 여기는 럭키블럭 5개 제발 좋은 포켓몬 나와라 홋 어 홋 시대호 아니야 둘 대짱이 대짱이 굉장히 좋은 포켓몬이거든요 근데 레벨이 50이 안 넘어서 좋은 기술 많이 배웠을려나 못 배웠을 것 같은데 홋 에이스번 레벨 63 개누파 잠시만 각이다 각이다 여기서 진짜 좋은 포켓몬 나오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저기는 에이스번에 올릴텐데 뭐야 이건 GS본이잖아 에이 그냥 버려 마트볼로 에이스번 잡아주고요 자 일단 4층 왔고 배틀하기 전에 에이스번 기술이나 볼까요 에이스번이 기술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솔직히 화염볼 하나만 있어도 대박이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선택 포켓몬은 신보러 어 얘 좋은데 어 어 어 비행 에스퍼 격투 타입인 우라우스한테 비행 타입 좋고 악 타입이 섞여있긴 한데 아 그래서 신보러면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번 기술을 보면 화염볼 좋아 나머지가 역시 쓰레기죠 에이스번은 딱히 기술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가지고 뭐야 리베로? 이거 에이스번 드림 특성인데? 이게 럭키블록에서도 나오긴 하나? 이게 사실상 개굴린자 변환자재 같은건데 자신이 사용한 기술과 같은 타입으로 변화한다 사실상 공격 기술이 화염볼밖에 없다 근데 에이스번은 화염바입이다 어 어쩌라고요 어 하필이면 리베로가 떴는데 기술이 이러냐 좀 다양하게 나와주지 일단 싸워 상생 이상의 꽃 내보냈네요 자 화염볼 박냐 원콤 그렇지 마폭시 화염볼 화염볼 쓸게 화염볼밖에 없잖아 전광석화 노말타입으로 바뀌고요 자 전광석화 리자목 넣었지만 전광석화 안돼 자 우라우스 수류현탄 어? 제트기술? 전력물상 결렬권 응? 쓸모가 없죠? 빵이야 수류현탄 그렇지 번치고 아 수류현탄 그렇지 컷 뭐야 쉽잖아 그러면 이번에 한번 심버로 골라볼까요? 심버로 그렇지 심버로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자 제발 심버로야 기술 좀 좋아주라 열풍 사이코시프트 에어슬래시 라이기시기 어? 굉장히 좋죠 나쁘지 않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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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 5층인데 이번 5층의 주인공은 어? 포켓몬터 가보새 외딴 섬 DLC 보스 마스타드네요 얘도 꽤 강력한 포켓몬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겠지 선택 포켓몬은 라이츄 바로 그냥 포키 해버리겠습니다 라이츄를 왜 고르냐 그럼 바로 우울하우스 가라 자 상대는 비조도를 내보내네요 제트 벌컵 써주고 속이라 괜찮아 아 잠시만 풀이 죽어? 아이씨 내 제트기술 어디갔어요? 벌컵 써주고요 괜찮아요? 안아파요? 벌컵 써주고요 그렇지 어 도망갔어 루가루엄 수류 연타 써주고요 그렇지 아우씨 왜이렇게 빨라 상대 포켓몬 그렇지 비조도 비조도도 수류 연타지 빵야 아우 풀이 죽어 그만해 죽어 자 그 다음에 누구야 렌트라야? 렌트라는 인파이트 야 벌컵 좀 써니까 진짜 세라 수류 연타 한 번 더 써주고요 급소에 맞았지만 어 아우 필 많이 깎긴 했다 그래도 아우 잠시만 상대 왜이렇게 세 자 그러면 베어리 타입 오롱 절 내보내서 빵야 아우씨 아파 그렇지 암흑 이르 빵야 에이스번 내보내서 화연볼로 마무리 그렇지 컷 뭐야 쉽잖아 마스터드 마스터드야 마스터드야 아무튼 그럼 바로 도구 뽑아볼까요 기아베띠 원콥 나지 않게 해주는 기술이고요 럭키블럭이랑 마토볼 꺼내주고 기아베띠는 팬텀 주자 아 그리고 여기서 진짜 좋은 포켓몬들이 뜨겠죠 난 믿어 자 하나 기술머신 잠시만 럭 전기 자석파 에이스번아 너 못 배우니 아이고 배울 수 있을 리가 없지 둘 럭 홀리곤 아니야 셋 페로코체 울트라비트 페로코체가 나왔어요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보류 넷 랄투스 아니야 다섯 다섯 에프리옹 아니야 이거 페로코체 잡아야겠다 페로코체 일로 오라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탑의 주인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과연 아재민이 이번 탑의 주인공 일격의 태세 우라우스를 이길 수 있을지 가볼까요 자 간다 간다 여기 있었구만 이녀석 아 과연 내가 얘를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도 그 깡패 같던 자시안보단 할만하지 않을까요 그럼 덤벼 뭐라고 자 일단 에이스본으로 간 좀 보자 자 에이스본 화염볼 빗나갔어 어 난 급소에 맞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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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팬텀 내보내서 잠시만 팬텀이 저주 어 이거 쓰면 개꿀하냐 좋아 기습 썼어요 아 멍청한 녀석 기습을 쓰라니 어 잠시만 이거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이러면 팬텀은 저주 걸었으니까 바로 바꿔 뭐로 울하우스로 울하우스 기습밖에 안 쓴데 자 전령불쌀 결렬꽃 어 너무 쉬운데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다시 롬벼 이번엔 저주를 쓰지 말아보죠 에이스본 가라 야 화염볼 어 울하우스 나도 임포인트 어 잠시만 야 저주 안 쓰니까 왜 이렇게 세냐 뭐야 야 이곳이 저주 힘인가 안되겠다 저주 써야겠다 저주 써주고요 악의 파동 그렇지 저주 썼으니까 도망쳐 회로 코체 아 박기기 뭐야 왜 이렇게 세 잠시만 어 야 이게 저주 때문에 이긴 거였구나 뭐야 열풍 액 야 저주 없었으면 질 뻔했네 이게 내가 그냥 저주로 반비 깎고 울하우스 제트 기술로 반비 깎아서 쉽게 이긴 거지 아니었으면 전부 다 원컴이었는데 포켓몬들 이러면 미친데 아 뭐 난 이겼으니까 된거지 비겁하다고요 어쩌라고요 이기고 싶으면 저주 쓰든가 아 근데 이거 제가 너무 사기라 길동무 기술은 보긴 했는데 저주 같은 기술도 좀 보기는 해야겠다 너무 사기라 근데 결국은 리베로 에이스본 겨우 나왔는데 활약도 못하고 끝났네 아이고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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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